올해 전국쌀 생산량은 목표량을 조금 넘는 3,814만 5천 솜으로 수해에도 불구하고 7년 연속 풍년이 이루어진 가운데 올 추곡수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. 농림수산부는 88년 1월 20일까지 전국의 수매장에서 농가가 출하하는 전량을 사들입니다. 올 추곡수매값은 지난해보다 14% 올라 1등 40kg 한가마에 2만7천6백원으로 오른 데다가 물가 억제 정책에 힘입어서 농민들의 실제 소득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.